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들이 한 사람당 평균 250건이 넘는 소송을 떠맞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여성가족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고 소속 변호사를 늘리기 위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소속 변호사 한 명이 맡은 양육비 소송은 2015년 38.8건에서 2, 3배씩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53.2건에 달했습니다.